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크루를 만들었는데 제가 수정입니다 제가 수정이고 크루를 난이니와 함께 만들어서 이제 난이랑 같이 약간 공동수정 같은 느낌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일단 멤버가 너무 좋아졌어 진짜 멤버가 너무 말도 안 되게 구성된 거 아니야? 여기 1티어, 2티어, 3티어, 4티어로 안 오고 저는 4티어입니다 4티어 중에 지금은 거의 좀 상급 4티어 중에 상급이고 이제 1티어에는 프로게이머분들 그것도 갓티어분들이 들어갑니다 제일 쏘는 사람이 다 모인 느낌이야 그치? 내가 요즘 내 웃음벨 철색 이제 난이니와 혜원이, 티뉴, 골프까지 티뉴가 진짜 너무 의외의 매물이었는데 약간 디지구파리와 나의 사이를 중화시킬 수 있는 그 약간 그 역할이면서 약간 방송 쪽으로 너무 좋고 우린 약간 보라도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아 티뉴가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당연히 다른 크루로 갈 줄 알았는데 티뉴가 우리 크루로 선택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티뉴까지 하게 됐어 너무 좋아 사실 박해원 목소리를 방송 준비하면서 핸드폰으로 공장이라고 킬레기하는 그걸 켜놓은 적이 있는데 친언니가 목소리만 들어보고 이거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아니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같이 할 때마다 좀 좋아했었는데 신기하게 나만 그 목소리가 좋은 게 아니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심지어 우리 크루에 목소리 좋은 사람이 되게 많아가지고 뭔가 기도 힐링 될 것 같고 아 너무 너무 기대돼 그리고 크루명이 괜찮나? 애들 와서 다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크루명 괜찮아요? 내가 지었어 아니 보통 크루를 만들면 크루명 YT도 좀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고르고 다 같이 골라야 되는데 걸링, 뽀닝, 뽀닝쿨도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어감도 좀 귀엽고 첫 8시 저녁 왜 아무도 아나? 아니 이 사람들 저 처음 켜가지고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난이도 어제 갔다 온 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뽀딩, 뽀드장님 뭐야 티뉴야 너 내가 수정인 거 모르고 온 거야? 아니요 뽀드장님이 수정인 줄 알았네요 울었는 것 같은데? 너가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보니 그 수정이 걸퍼 누나야? 이렇게 했다는데? 아니 저한테 뽀드장님이 당연히 수정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를 수 있지 거의 난이이랑 같이 약간 공동수정 다 공동수정 아니야 전부 다? 뽀드장님 근데 이거 크루 아유 한단히 갑자기 상당히 설레하신다 정말 신나 있다는 게요 갑자기 어제 바로 의자까지 시켰다는 퍽고기가 있던데 아니 시켜야지 시켜야지 의자도 시키고 책상도 시키고 집에 사람이 8명이나 7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어지럽기도 하고 또 우리만 진심인 거잖아 그니까 우리만 진심이고 이거 백은 연논들이고 맨날 맨날 지각하고 제가 기강 잡을게요 이거 뽀드장님이니까 맞아 그 역할을 너가 해주면 좋겠다 좋다 제가 하겠습니다 너가 회초를 세게 때려줘 지금 딱 어차피 오늘은 4명밖에 안 모이긴 하거든? 너랑 나랑 혜원이랑 난잉이 밖에 안 모이긴 하거든? 안녕하십니까? 난잉님 예? 30분 전부터 계속 기다리고 계셨는데 여기 10분까지 오라고 했는데 4분 지각하셨는데 4분.. 아 네 그래서 걸퍼 누나가 난잉씨 욕을 많이 했습니다 난잉아 첫날부터 늦어 해체할게 제.. ㅎㅎㅎㅎㅎ 티니우 네 나닉씨 저는 괜찮았는데 거울퍼 누나가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티니우? 티니우? 딱 두.. 우리 둘 중에 정하자 넷이 스쿼드랑 나리만 한 판씩 돌아가면서 그거 쏠디오 하는 거 볼까? 아아 그거 두 개가 딱 두 개 세트? 그래 나 티니우 진짜 쏠디오 하는 거 너무 궁금하긴 해 나도 궁금하긴 하다 ㅎㅎㅎㅎ 나 한 판만 해보면 안 돼? 그.. 내가 몇 판 해봤거든? 어 다 광탈하기로 했어 딱 한 판만 해보면 안 돼? 지금? 응 잘 못 할 것 같게 너하고 자 옷이야? 아 옷이네 아니 아니 복이 왜 있어? 아니니까 사람인가 봐 아닌가? 오 사람이다 헉? 여어 신중한 거 무서워? 어 어.. 야무지네 샷이 좋아 이걸 사라? 와 나 개잘 쏟다 뭐야 이거? 헐 아니 왜 없어져 지랄이 이걸 머리 맞았는데 이걸 사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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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이 아니 왜 그래 단발 단발 장전 와 이벤트 잘 썼네 어? 쟤 양각일텐데? 어 어 어 어 친구? 친구 봐라 헉 아니 바퀴를 왜 쏘냐고 에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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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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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에랑캐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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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쏘는게 아닌거 같기도 하고 허위매불현 허위매불현 이래 티뉴방 티뉴방 여름분이 허위매불현 어 아니면 나랑 같이 돌려가지고 따로 떨어져서 해볼까? 둘이 내기하는걸로? 응 감사합니다 이기는 사람 500개 하긴 그니까 그냥 나 먹으라고 주신거야 지금 티뉴가 뭘 모른다? 또 저렇게 내려가서 사람 많은데 갈려고 이거 무조건 멀리 가야돼 무조건 그 고차가 항상 있는데 무조건 이제 점수 제어가지고 치킨만 먹으면 치킨먹어서 치킨먹으면 이기는거길래? 헤드하셔서 날고있네 둘다 둘다 개 멀리 날아가는거기 손잡이가 엄지인데 괜찮겠지 아우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켜자마자 샷파리 이렇게 좋아 65생 아 이렇게 쉬워 쟤 또 비행기 동선에 또 빨리 들어간다? 나처럼 이렇게 외곽을 타면서 자기장 밖에서 놀다가 들어가야돼 또 또 또 저 죽으려고 이게 배그판이 핵이 많아 핵이 많아서 이렇게 비행기 동선 가까이 애들이 있어가지고 비행기 동선 밖에 돌아다녀야돼 이런데 이런데 들어가야돼 이런데 이 마스터 찍으면서 단련된 실력 위기 티뉴 위기 아니 왜 싸웠지? 이런데 아 아 ㅆ 나 바로 치킨 먹어 버리지 엘티누야 누나같은 경우 바로 치킨 바로 먹어 버리지 나 진짜 킬할 필요가 없는데 엘티누가 이걸 모르네 이걸... 아니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아니 근데 여러분 진짜 배그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룰이 약간 킬 점수가 난 좀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아 나도 쟤 바로 치킨 먹을 것 같지 않아 여러분? 엘티누야 이거 보고 배워 우리 같은 크루니까 알려주는 거야 이거 그냥 자기장 밖에서... 그냥 시간 계속 버겨 아 사람들 욕하든지 말든지 우우 노새배다 응 난 개꿀샘 서클 바뀔 때 어디? 이제 중꼬바 갈 겁니다 여러분 사람 없을 것 같은 것을 배회해야 돼 차 가지고 싸우는 거 신경 쓰지마 여기서 돌아 그냥 차 단단한데 그냥 돌아 여기서... 서클 바뀔 거 기다려 아니 이걸 안 잡아 이러고 있는데 왜 안 잡냐니까 네 괜찮아요 총 소리가 크적파네요 여러분 여기 그냥 쫙 안전한 해우소에다가 내릴 때 안 맞게 딱 원패 끼면서 내려주면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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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 딱 이렇게 존버 18세 총을 쏠 필료도 없습니다 오면은 내가 샷건인 거 알려줘 오지 못 오게 그러면 살고자 안 받거든 왜냐? 내가 샷건인 이거 어떻게 이길 거야 이거 개쫄았쇼 못 오쇼 모두 선수uming 쉴드 칙이 피 와 샷건은 밀어내는 거봐 진짜 좋다 저건 제술만 한데 SR인가 사은 그래 킬은 이렇게 먹어야 돼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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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와 뭐야 완벽한 계산 여러분 4티 황의 플레이를 보고 계십니다 자 수루탄을 친구들 시체에서 길리까지 우와 P90인데 지금부터는 P90 썩 써볼까 어디서 까는거야 쫓았다 흐흑 수루탄 차 터진다 2대1인데 1대1대1인가 2대1인데 1대1대1인가 한명 찾았다 와 탑3 되니까 조금 긴장되네 애드들 아 이거 못참는데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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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흑 흑 흑 흑 그렇지 난 언패까지 흑 흑 흑 흑 흑 흑 아 연기 왜 안거져? 흑 하나도 안보이네 왔다 흑 흑 흑 그래서 흑 티누야 이렇게 한꺼야 봤어? 나이스 이게 바로 김걸픅 사트영 티누 뱅 완전 느꼈쥬 티는 벽 완전 느꼈지?